하니 교촌치킨의 하니콤보입니다. 가격은 18,000원 치킨 무 허니 스파크 아니 콜라를 안주고 이런 교촌치킨 고유 음료수야 콤보답게 날개랑 공 다리로만 이루어져있는 퍽퍽살이라고는 1도 없는 오 달콤함. 교촌튀김의 짭짜름한 간장맛이랑 달달한 꿀맛이 아주 그냥 바삭. 달콤 짭짤 야들야들 요거요거. 교촌치킨 허니 스파클링 1분 리뷰 탄산직이네. 청량감 원탑 맛은 그 살짝 레몬향 탄산수 교촌치킨의 허니콤보 교촌은 허니콤보다. 아직도 지금 레드콤보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 지금 있습니까? 혹시? 아직 안되겠네. 태권람 자웅을 겨뤄봅시다. 허니콤보가 더 맛있다. 레드콤보가 더 맛있다. 누가 더 많은지 한번 그런 룰 Sara 사린 아이 해외 시기 해 iş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